역사가 말해주듯 인간은 지금까지 위기가 투자와 삶에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했다. 인간은 20세기에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21세기에는 큰 희망과 찬란한 약속, 즉 투자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을 그 주식의 내재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때 비로소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투자에 뛰어든 이래 지금까지 나는 가장 싼 주식을 찾으려고 전세계를 돌아다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전세계를 무대로 한 주식투자 포트폴리오가 단일국가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즉 분산이 투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는 것은 나의 첫번째 투자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훌륭한 투자기에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주식, 산업, 그리고 국가경제의 비관적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사용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한다. 그들은 전망이 밝다고 검증받은 산업에서 직업을 찾거나 전망이 가장 좋은 분야에 투자한다. 하지만 증시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반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아마도 기업의 가치와 비교하여 가장 싼 주식을 사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이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비관적이 될 때 비로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미래의 수익을 겨냥하여 저가 주식에 투자해야만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이 팔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투자자가 종종 이 개념 때문에 고심한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의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평생의 투자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투자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투자의 기술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다수의 편승하지 않는 뚝심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존 템플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은 너무나 유명하셔서 모두들 아실 텐데요. 금색이 최고의 투자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입니다. 존 템플턴은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운영하셨는데요. 템플턴이 1992년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프랭클린 리소시스 펀드에 매각할 때까지 거둔 누적 수익률은 약 2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200배가 되는 겁니다. 1954년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1992년에 약 2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을 만한 성과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S&P500의 수익률은 100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제1장 위대한 박앤헌터의 탄생, 제2장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의 존 템플턴이 어떻게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였는지에 대한 방법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 수익률로 현재의 주가가 합당한지 확인하라, 미래 예상 수익 성장률을 계산하라, 비교 매수법을 적극 활용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위대한 박앤헌터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위대한 박앤헌터의 탄생,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라. 존 템플턴이 투자할 때 보여준 가장 탁월한 능력은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물러나 관망할 줄 아는 지혜였다. 타고난 지혜가 있었고 항상 침착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감정적 대응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증권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다수의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무분별한 행동에 휩쓸리지 않는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들이 저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증시의 대량 매도 사태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6% 급락했을 때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1979년 다우존스의 주가 수익률 주가를 주당순위로 나눈 것이 6.8이었고 그 수준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그런 순간이 오기를 갈망하던 매수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때야말로 저렴한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존 템플턴이 시장을 보는 관점은 매우 독특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란 전망이 가장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시에 몰리는 매수자들을 의미한다. 물론 전망이 가장 좋다는 증시 상황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반대 행동, 즉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쉽지 않다. 우리는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외출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라.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증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질만 더 갖추면 된다. 바로 냉철한 판단력이다. 존 템플터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남들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했다. 존 템플터는 위기의 순간에 냉정을 잃지 않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다. 존 템플터는의 판단력은 증시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황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저가 미추얼 펀드를 매수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셈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이나 미추얼 펀드를 매매한다면 다른 투자자의 수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투자자가 실망 속에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제2장.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하라 1930년대 증시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대공황 이후 주가의 등락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다. 과연 기업의 실질 가치가 그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자산의 거품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매수자가 낙관 속에서 마구 매집할 때 자산의 시장 가치는 지나치게 상승하고 매도자가 비관 속에 매도할 때 지나치게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등락을 보였다.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2와 같다. 이 부분이 그림 2-2입니다. 진한 까만 선이 기업의 가치고 점선이 주가입니다. 증시에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와 기업의 실질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증권 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그레이엄은 모든 기업이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기업은 적절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된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기업은 꾸준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가는 등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런 평가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가치는 매일 변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업과는 상관없는 의사결정 요인에 의해 기업을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증시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가치 등락과는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다. 때때로 그들은 기업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증시에서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덩달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판다. 심지어는 다른 투자자가 매수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다. 존 테플턴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즐기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당신은 내가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주식, 부동산, 예술품, 그리고 우표 등 품목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산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매력 없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이다. 존 테플턴은 1937년 자신이 투자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일찍부터 주가와 그 주식의 실제 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주식과 기업이 각각 별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주식 중개인이나 애널리스트 그리고 수수료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주가와 그 주식에 관련된 기업 가치와 미래의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관심을 끄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에 관한 통계, 비율, 자료, 기업의 공정한 가치 계산보다 훨씬 더 흥미를 끄는 것이 사실이다. 바겐 헌터들은 소문을 이웃에게 들었든 이발소에서 들었든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에게서 들었든 결코 소문에 의거한 원스톱 투자 전략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바겐 헌터라면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소문만 믿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 당신을 해안의 암초로 유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화재주를 식별해내고 화재주 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질문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주가를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수익, 주당 장부가치 등으로 나눈 수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수치들이 동종의 다른 기업의 수치나 관련 증시의 지수보다 높으면 지나치게 인기 있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우리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지난 50여 년간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라. 그 결과에 따르면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또는 주가 대 장부가치의 비율이 높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나쁜 투자 대상임이 판명되었다. 당신이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또는 주가 대 장부가치의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그 비율이 높은 주식들이 대부분 증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들일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들은 매수해봐야 시장 평균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은 수익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큰 손실을 잃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간파했으면서 왜 화재주를 매수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이런 주식을 살 이유는 없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분명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러한 주식들을 사지만 않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주가 대 장부가치의 비율, 주가 대 현금 흐름의 비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한 주식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없고 관심이 없는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업들의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위 10%의 종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면 투자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은 이러한 주식들이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전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예용하라. 존 템플턴은 해당 기업, 그 기업의 경쟁업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주식 중개인들이 보고서를 입건했다. 연구보고서에 소개된 정보를 활용할 때는 항상 존 템플턴의 다음 조언을 기억하라.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절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주가의 변화가 기업의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여기서 저가 주식을 살 때 유의할 사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업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바뀌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에 장착하는 긴 무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라면 헨리 포드가 조립 라인에서 모델 T를 새롭게 출시하는 날 기업의 가치는 빠르게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기존 제품이 쓸모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부채가 많고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급변할 것이다. 그 결과 곧 파산할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두 기업의 주가는 극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단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며 투자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보통 매출의 증가와 감소, 비용의 증대와 축소, 원활한 현금 흐름과 경색 같은 변화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바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나타내주는 주가는 투자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을 개입시킴으로써 등락을 계속한다. 증시에서도 이런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 이런 행동이 박앤헌터들에게 값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진정한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절대 감정이 개입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박앤헌터는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그들이 오판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존 템플턴은 무분별한 행동을 취하는 투자자들이 감정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매도하는 주식을 매수했다. 이러한 상황은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되면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돈을 잃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주식을 팔아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반사적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에서는 잘못된 반응이다. 투자자들이 악재에 과민반응을 보이면 보유 주식을 투매하게 되며 당신이 매수할 수 있는 저가 주식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 주식들이야말로 박앤헌터의 목표가 된다. 박앤헌터들은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기업의 실질 가치에 기준을 두고 투자하는 대신 뉴스나 단편적인 정보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도 박앤헌터들에게는 유리하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박앤헌터들은 증시의 문제가 노출된 기업의 주식을 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 문제는 투자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당신은 여러 기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험을 통해 작은 문제와 큰 문제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직면한 작은 문제의 증시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문제인 경우는 투자를 하면 안되고요. 작은 문제인 경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드는데 아주 볼만한 예입니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기업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공장이 1년 내에 완공될 것이고 현재 생산량의 25%를 더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해에 새 공장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증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불행히도 공장 건설이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매출과 수익 예상 금액을 줄이게 되고 공장 지연 소식을 발표 이후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30%나 하락하게 되어 주식 보유자들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해답은 그렇다이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이 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는 그 기업의 가치가 30%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기업이 겪는 일시적인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큰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겐헌터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진짜 비일비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증시 역사를 보면 현명한 투자의 길이 보인다. 증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큰 자산이 된다. 물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반응은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증시의 역사를 보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정보나 보도에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바겐헌터는 예상치 못한 정보나 보도가 있을 때 저렴하게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그리고 바겐헌터는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상 밖의 정보나 보도를 항상 기대하고 갈망한다. 주식을 광적으로 매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은 바겐헌터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바겐헌터가 되고 싶다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는 매도 물량이 많을 때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주요인은 사람들에게 그 주식이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바겐헌터라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옳은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인기 없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뉴스나 다른 사람이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체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닥칠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한다. 이런 일은 증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물론 미래에 닥칠 사소한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확인하며 그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사업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 있듯이 증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도 증시에 떠도는 비구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 없는 사업은 없다. 비구름의 특성과 그 비구름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비가 조금 내리다 말 것인지 아니면 홍수가 되어 피해를 입힐지 알아야 한다. 투자에 관해 말하자면 열심히 연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어떻게 우용이 되고 있고 판매를 촉진하는 요인과 이혼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실적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경쟁 상대에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주식 매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정확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만 감정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야말로 나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한 최악의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잠재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축적해 놓아야만 그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주가가 떨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결국 가치투자에서는 성공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 여기서는 존 템플턴이 어떻게 수익을 올렸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앞에 레모네이드 매점을 비가 올 때 저가에 사서 날이 좋을 때 고가에 파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은 레모네이드 매점의 가치를 보는 투자자의 견해다. 다시 말해서 바뀐 것은 투자 환경 즉 날씨와 투자자의 견해 부정에서 긍정으로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견해가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가에서 가장 극적인 변동은 종종 자산 가치의 실질적 변화보다는 투자자 견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바겐헌터가 되고자 한다면 투자자의 견해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증시에 비가 올 때 주식을 사고 해가 뜰 때 팔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당신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바겐헌터들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1939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여기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면요. 2차 세계대전 발발 시 12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주가가 49%나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 사이에 조성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고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템플턴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째는 나치가 여러 나라를 공략해 전쟁이 퍼지면 미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공급할 군수 물자 때문에 기업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장사가 잘 안되던 기업까지도 전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면 물자를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증시가 또 한 차례 폭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리를 예상해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경제가 회생될 것이라고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개의치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던 존 템플턴은 향후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러한 사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차입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존 템플턴은 그 당시까지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식을 매수할 만큼 충분한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관점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즉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만 달러를 빌려서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1달러 이하 주식을 매수하면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는 투자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전략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째 아무리 사업이 잘 안되는 기업이라도 전쟁에 의한 경제회복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 흑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극적인 반전은 종종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또 하나의 교훈은 여러 종목의 주식을 매수할 때는 사실이다. 특정 몇 개의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매수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했다.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것은 존 템플턴의 투자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댄 자신이 선정한 많은 종목 중에서 실패할 종목도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고수익을 올릴 최고의 기회를 잡아라. 존 템플턴의 타이밍을 완벽했다고 합니다. 유럽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이 참전했으며 군수물자의 수요는 급증했다. 그 덕분에 존 템플턴은 1년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년간에 걸쳐 존 템플턴은 투자한 1만 달러를 4만 달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가 매수한 104 종목의 주식 중에 4개 종목만 수익이 없었다. 존 템플턴은 이 주식들을 평균 4년 정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동안 보여준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5년이었다. 1만 달러 거래에서 보유한 종목 중 미주리 퍼시픽 레일로드는 그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살 당시 파산 직전이었고 주가가 주당 0.125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이 예상했던 대로 철도 운송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주가가 5달러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약 3,900%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존 템플턴은 1939년에 매수하여 평균 4년 동안 보유한 후 주가가 너무 올라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을 때 비로소 매도했다. 주가가 너무 올라 더 이상 가격에 매력이 없자 그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한 것이다. 이 장에서 언급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그래서 여기서 총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첫째, 금융 관련 신문을 읽거나 전문 투자자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변동성이야말로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저렴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 당신이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이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적이다. 둘째, 증시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고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많이 다르다면 바겐헌터에게는 저로의 기회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것은 주식이 헐값에 매도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 인기 없을 때 시장에 내답한다. 주식은 기업이 문제에 봉착했고 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졌을 때 인기가 없어진다. 당신이 바겐헌터라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때 일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최상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근시한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도 쉽게 당황하고 매도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이 수익을 내고 유지되고 있다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기업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한 분기의 수익이 적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매도하는 주식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바겐헌터에게는 언제나 수익 창출의 기회가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바겐헌터로서 당신의 잠재수익은 주식시장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로 결정된다. 전망이 나쁘면 나쁠수록 수익률은 더 높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상황이 변할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증시가 극도로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인 견해를 이용해 투자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이 반직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본능은 항상 최선의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겐헌터로서 당신은 부정적인 견해를 야기하는 상황이 일시적이면서도 가장 비관적인 종목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존 템플터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자 이렇게 2장까지 살펴봤고요. 이 2장까지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이 전부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2장까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그리고 이 영상을 들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지만 앞에서 얘기한 어떻게 저평가된 종목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가 수익률로 현재의 주가가 합당한지 확인하라. 이제 이렇게 발견된 주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존 템플터는 주로 주가 수익률 펄을 이용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가 수익률은 가치평가의 기본이 되는 수치다. 존 템플터는 낮은 주가 수익률을 확인한 후 1960년대는 일본, 1980년대는 미국, 1990년대 말에는 한국에 투자했다. 그가 새 나라에서 했던 투자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물론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이 모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래의 수익에 대해 가능한 한 돈을 적게 투자한다는 데 있다. 성공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균 성장률보다 높고 평균 수익률보다 높으며 수익에 비해 주가가 아주 낮은 기업의 주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대량 매물로 나오고 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시장에서 평가절화되어 있는 주식을 사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존 템플터는 현재 주가의 5배를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으로 나눈 수치를 이용해 기업의 가치평가를 했다. 퍼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치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상 수익의 1배 내지 2배를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한다. 이거를 보면 다음에 예상 EPS를 적용해서 퍼가 1일 때 주식을 매수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가가 폭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박에 넌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잘못 책정된 주식을 찾아야 한다. 미래 예상 수익 성장률을 계산하라. 증시에는 여러 유형의 투자자들이 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치 투자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투자자이다. 가치 투자자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성장 속도가 느린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성장 투자자는 새롭게 설립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그들은 주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존 템플턴의 주된 투자 목적은 실질 가치보다 아주 저렴한 주식을 사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 동안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일 잠재력을 가진 주식을 사고자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면 주가에 그 기업의 성장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박에 넌터들은 주가와 그 주식의 가치 사이의 차이가 큰 주식만을 매수해야 한다. 증시에는 언제나 그런 주식이 있게 마련이다. 즉 성장성이 아주 크다고 해도 그 성장성을 끌어다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면 그런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에 투자한 기업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존 템플턴이 어떻게 저가 주식을 매수했는지 살펴보자.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이토 요카토가 있다. 그 당시 이 주식의 주가 수익률은 10이었다. 즉 퍼가 10입니다. 이 주식은 매년 3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즉 주당 EPS 증가율이 30%라고 합니다. 그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 그 당시 지불하는 가격이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저가 주식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비교 매수라고 한다. 즉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서 매수했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은 이토 요카토를 매수할 당시 잘 알려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프웨이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수 가격과 장기적인 예상 수익 성장률을 비교한 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수 결정을 내렸다. 간단하게 주가 수익 성장률 페그를 사용했다. 주가 수익 성장률은 주가 수익률 퍼를 주당 순익 EPS 증가율로 나눈 수치입니다. 1보다 2하이면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토 요카토와 세이프웨이의 주가 수익률을 미래에 예상되는 주당 순익 증가율로 나누고 주가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토 요카토는 주가 수익률 퍼가 10 예상 주당 순익 증가율 즉 EPS 증가율이 30% 주가 수익 성장률 즉 페그가 10 나누기 30에서 0.3 세이프웨이는 주가 수익률 퍼는 8 예상 주당 순익 EPS 증가율이 15% 주가 수익 성장률 페그는 8 나누기 15 0.5 이토 요카토의 주가 수익 성장률이 즉 페그가 세이프웨이의 주가 수익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토 요카토의 주가 수익률 즉 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퍼는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 회사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저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이토 요카토의 미래 예상 수익 성장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싸게 구입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페그를 사용했고 동종 업종에서 경쟁기업과 비교를 해서 더 비교 우위가 있을 때만 매수했다고 합니다. 비교 매수법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비교 매수법은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접했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생각한 후 가장 좋은 시점은 보유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한 때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자신의 투자에 지속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때보다 매도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주가가 당신이 평가한 가치에 정권하면 대체할 주식을 찾을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평가한 가치보다 아주 저렴한 주식을 발견하면 보유 주식을 그 주식으로 바꾸면 된다. 하지만 너무 자주 주식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50% 이상 저렴한 주식을 발견할 때에만 교체하라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식보다 더 나은 주식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 최근 이룬 자신의 성공에 만족해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로 더 저렴한 주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내용에서는 어떻게 일본 기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내용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